아 지금 코코 쉼터 누나 본가에 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기 고양이가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 어디 여기로 들어갔어요? 방금절에 자유롭게 방금절에 어 여기있다 아 쨔까만 아 예 혼사에 있었나요? 네 여기서 계속 들어오는데 출장에서 왔어요 출장에서 역단을 갔어요 밥을 가자 자 먹자 아이고 가네 아이고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딜갔어 나는 어떡하냐 경계 사이에서 뭐 포인트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라졌죠 나 이따 놓고 포인트 없으면 안되 배고픈가 보다 경계 사이에서 포인트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라졌죠 아 배고파 어떻게 가져와? 통과? 아니 통과서 지금 바로 가서 대여가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물어봐요. 들고 간다 조금 뒤로 네 네 네 네 있어? 네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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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 ※ 목욕이 치즈 Rob1 너무 안 Nicky 이상한 들 ministry 그러게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잠잘대 이제 맛있는거 그래 그러니까요 밥 먹어야 돼. 그 와중에 밥 먹어야 돼 내가 부숴 거라 근데 지 엄마가 어딨길래 혼자 놔둬요 엄마 없나 봐요? 안 되면 지 엄마한테 고아가 됐냐? 엄마 밑에서 안 돼 따라갖고 그러니깐 뭐가 되냐? 우리처럼 겨울에 어떻게 사나요? 아니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냐? 안 들어가냐? 아니 애기라서 잡힌 거지 돈몰농자 보면 안 들어가도 뭐 아니야? 놀라지도 않아요 먹먹었던 거야? 놀라지도 않아 그 와중에 배고픈 거고 그럼 얘는 이따 뭐 지금 부쿠동 병원 열어나? 오늘 쉬지? 얘 어디 가있어? 일단 저희 집으로 가야 건강해 보이니까 그 와중에 또 먹는 거 봐 배가 많이 고깠어 여기가 어디냐? 주공 아파트 주공이라고 해야 되나? 주공? 아니 여기서 이쪽에서 와가지고 딱 들어가더라고 아 저쪽 주차장에서? 배고파서 먹을 거 찾으러 다녔나 보다 그쵸? 가자 주공이로 해야겠다 내가 할 거 같아 되게 빨라 하셨어 주공아 이것은 정말 더 깜짝이야 저희 집으로 사업하는 것 같지 않나? 우리 집으로 사업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크기도 비슷하고 응 쌍칼이랑 이산가족이야? 쌍칼 눈 색깔이 완전 다른가? 아닌가? 쌍 야생이구나 조공이 나 거기 숨었어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조공이 잘 잤떠? 조공이 꿀잠 잤떠? 조공이는 손아를 시켜서 코코쉼터 이쁜 누나 어머님 댁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내지 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밥도 먹었고 물도 먹었고 엉가도 많이 쌓아놨네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엉가를 그럼 조공이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후 후 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